오픈 오케 오픈 오비 아 뭐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나 오비 캣맥주 오비 캣맥주 오미 캣니 자 이 초록색에다가 노란색으로 하면 청롱색이 되나보죠? 오미 캣니 그렇단 얘기는 아까 내 꼼수 각도로 한 다음에 하면 된다 이 얘기 아님? 그치? 잘봐 꼼수고 꼼수고 아까 그냥 색깔이 틀렸던 것이지 어? 오미 캣니 오픈 오비 엑소 루나 일단 청롱색이 되나 안되나보고 오미 캣니 오픈 오비 엑소 루나 오미 캣니 오미 캣니 오픈 오비 오픈 오비 엑소 루나 엑소 루나 엑소 루나 그냥 초록색인데? 두번 거쳐야되나? 노란색 노란색 광통에도 초록색이야 오미 캣니 오미 캣니 오미 캣니 여긴 없고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고 롯덴마트 오픈 여기도 먹었고 여기도 먹었고 두군데 상자 그 다음에 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한다리 건너서 한번 해봐야되나? 오픈 캐피 오 오 오드린노탈 어미 캣니 가자 어 뭐야 붙었어 붙었어 오픈 오비 어미 캣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청록색 붙여서 한번 되나봐야겠다 안되는데 청록색은 뭐야 안되잖아 안되는데요 오 믿겠니 그만해 뭐 아 아 그래 맞다 맞다 맞어 맞어 빛을 두개를 해서 한곳에 모여야되는건가? 그 전 맵에서 그렇게 깼잖아 뭐 빛을 하나로 한게 아니고 빛을 두개로 옴 믿겠니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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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이 두개나 있단 말야 하나 둘 틈 사이에 들어가라고? 여기 왜? 롯데마트 어펀 왜? 어? 롯데마트 어펀 아 뭐야? 아 장난쳐? 어미 겟니? 여기도 있네? 어미 겟니? 어미 겟니? 미대! 미대 나오신분 청록색 만들려면 노란색 초록색 아닙니까? 그러면 저 안에도 또 있겠네? 다른데도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 여긴 또 이상한게 있네? 롯데마트 오픈 여긴 없고 여기 이상한 금같은게 있어 이건 뭐야? 엑솔루나 엑솔루나 롯데마트 여긴 뭐지? 옴미 겟니 왼쪽? 왼쪽은 원래 있던게 아니야? 롯데마트 오픈 아 이거 뭐야 와 쓰레기같은게임 아우 진짜 이씨 허헤 티어우다 헐 뭐야 티어우다 어? 믿겠니? 그러면 빨간색을 맞춰야되는거네? 빨간색을 맞춰야되네? 그쵸? 어 믿겠니? 일단 여기도 빛을 여길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어? 믿겠니? 빨간색을 만들려면 초록색 노란색 아닙니까 초록색 노란색 아닌데 초록색 노란색 개나리색인데 초록색 아닌가 초록색 노란보라인가 일단 여기다 빛을 넣어야 돼 여기다 무조건 넣어야 돼 노란 보라야? 보라색이 있어 보라색이 여기야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어음 오 미켓니 오 비켓니 여기를 여기다 놔둬 오비 더비 빛을 여기 안으로 도게 해주세요 오 미켓니 롯덴마트 오픈 아 쉬울줄 알았는데 이거 어렵네 오 미켓니 반사할 필요도 없잖아 거기 가만히 있어 오비 더비 오 미켓니 롯덴마트 오픈 어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미켓니 오 빨간색 왔다 오케이 왔어 왔어 기타 오 미 더비 롯덴마트 오픈 오 알 어 미켓니 옴 오비 더비 어미 겟니 오비터비 빨간색 들어가고 있어? 아 이 녀석 때문에 또 안들어가네 어? 아 쓰레기 여기 막혀 막혀있는거야? 나쁜놈? 나쁜놈 쓰레기 같은 놈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와야되나 이쪽으로 와야되네 오 미켄니 오 미켄두 이리로 가야돼 이리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돌아서 와야돼 오비떠비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오비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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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파트 아냐아냐아냐 롯데마트 오픈 이거 한국어로 바꿔봤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이거 안에서 해야겠다 오비떠비 헷갈려 ㅋㅋㅋㅋ 아 이거 안보여 이리로 들어와라 설마 이거 구멍 안맞는건가 오비떠비 됐다 구슬 하나 필요해 구슬 안에 못들어오는데 어 믿겠니 오비또비 오픈 오비 오디르노 아냐 아냐 롯덴마트 업은 어 구슬 위치가 안좋아 비껴보시오 꺼지시오 오 믿겠니 정중앙으로 오비또비 오비 오미 오미 겐니 이쪽으로 반대로 오비 오미 겐니 로 롯덴마트 오픈 오비 겐니 됐다 오비 더비 티어 5다 티어 5다 난 자랑스러운 실버 티어 5다 어 나이 왜 노란색으로 바뀌어있어 빨간색 저 녀석 저 녀석이야 이 녀석들이 이거 티어 5다 잠깐만요 2번에 또 어떻게하지 저기 껴놔야되나 티어 5다 2번에 또 2번에 또 어어어어어어어어엉 얼지않아 안오네 어떻게해야되냐 이거 어떻게 멈춰놓지 이거 어떻게 멈춰놓는 방법을 생각해야해 티어 5다 노랑을 먼저 맞춰야되는건가 노랑을 먼저 맞추면 빨간색을 맞춰주겠다 그 얘기인것같은데 그쵸 맞어 맞어 그건거 같애 음.. 높댓마뜨 오픈 아 빨강을 맞추고 노랑으로 또 바꿔야 된다고? 헉! 어떻게 해? 쓰읍 나빤데 높댓마뜨 오픈 높댓마뜨 오픈 여기서 바꿨는데 보라색깔 어딨어 보라색깔 보라 어딨어 보라 보라야 보라야 보라 어디 놔뒀지 보라야 쓰읍 보라가 있어야돼 보라 아 이거 초록색 얘는 아닌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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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초록요 보라 있었는데 아 보라 안에 있었다 틈 안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절해 여기 안에 있을걸 여기 있는데 노 마스크 원 어뻑 тиров노땜 너댐 어떡해? 이거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데? 오늘 오픈 오비 빨간색 노란색도 와야된다 빨간색도 와야되고 노란색도 와야된다 이 상자는 왜 있는걸까? 오픈 오비 오비 캔누 이건 그냥 막는건데 어디 올라가는 용이거든? 일단 이 보라색은 이 안에서만 해야돼 이 안에서만 어차피 밖으로 못갖고 나가니깐 노란을 가지고 가자고? 일단 잠깐만요 오픈 오픈 노란 노란을 만약에 여기서 그냥 새걸로 갖고 가면 오피 캠 저기 오피 캠 오피 캠니 그러면 회얀색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라색으로 통과되면 보라색 빛이 나가는거네 오피 캠니 오피 캠니 오피 캠니 오피 캠니 오피 캠니 오피 캠니 오피 bunun 초록색으로 만들었음 그쵸 오 어 믿겠니? 한국분 wur 여기다 보라색 하면 어떻게 되지 색깔이 초록색은 안되고 초록색은 안되네 왜 안되지 초록색은 왜 막지 초록색 뭐야 이녀석 쓰레기녀석 어때 맞다 어떤 빨간색은 됐는데 노란색을 오게 하려면 그게 문제네 노란색이 문제네 아아 자 롯데 마트 오픈 빛이 여기서 온단 말이야 어디서 빛을 두개를 만들 수 없을까 오비캠비 보라색을 밖으로 못 가져간다고요 저쪽에 있잖아 저쪽에 나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온다니까 검은색이 터진다고 노데 마트 오픈 이게 터져요 오디르 노탈 아틀 아크니 오디르 노탐 안터지는데 오비캠비 음? 오비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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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올리고 하면 터진다고? 오디르 노탐 안터지는데 안터지는데? 고정이라 그런가? 오픈오비 오비캠비 오비캠비 오픈오비 오비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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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비캠누 고 아틀 아크니 우디르 노탐 안터지는데? 아틀 아크니 우디르 노탐 아틀 아크니 우디르 노탐 오비캠비 고 아틀 아크니 우디르 노탐 아틀 아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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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르 노탈 뭐? 맨 밑에 거 고정 아닌데 오픈오비 오비캠누 자 자 나뚜게 그냥 이렇게 오비캠누 오비캠누 자 나뚜 버린다 오비캠누 뭐라고 오비캠누 여기다 붙여서 떨어뜨리라고? 터트리면서? 버그 아니에요 그러면? 오비캠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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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우디르 노탐 오비캠누 뭐가 터진다는거야 오 미캠두 오 미캠누 오비캠누 아아 이렇게 해놓고 노란색을 맞춘 다음에 자 맞췄으니까 다음거를 터트린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가자 이 얘기야? 아 그 얘기야 나는 이거 터트려서 밖으로 보내라고 보라색을 아니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하던가 조금만 알려주고 조금만 다 안 알려주는건 뭐야 오비캠누 그냥 터져서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하길 바라는거야 오비캠누 그 얘기야? 아 그 얘기야? 오비캠누 그 얘기였구나 난 터트려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오비캠누 우디르 노탈 우디르 노탈 다 같이 설명하다보니까 헷갈릴수가 있어요 예 괜찮아 오비캠누 스피드웨건이 너무 많아 오비캠누 아 좀 붙지마봐 오비캠누 자 보라색 대고있어 음 아뜰 아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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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오는 난이도네 나 혼자 있으면 삭제를 한 10번 했을 게임이네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롯데마트 오픈 어디갔지 근데 이 녀석 어딨지 롯데마트 오픈 남의 아틀 오비캠비 오미캠비 오미캣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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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쁘게 좀 쌓아봐라 오미캣니 오미캣니 톡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아틀 아크니 부산 텔레포트 부산 텔레포트? 뭐야 이거 롯데마트 오픈 오우아 좌 일단 빨간색하고 터트리는거요 맞죠 처음에 맞고 비윈 한다음에 튀어우다 아이고 태어우다 그 다음에 노란색 오케오케 한번 간을 받습니다 decade ikan 오따로 롯데네 어휴 안 터졌어 다시 다시 튀어 우다 우딜은 노 딸! 아우 실패가 나가 아 다시 다시 튀어 우다 우딜은 노 딸! 오케이 오케이 열렸구요 하아 진짜 짜증지대로다 튀어 우 알 눈에 띄 알 자 어디로 가는 거나 뭐야 근데 여기 여기 마취라는 건가? 아 돌아버리겠네 구슬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쵸? 구슬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기둥에 문양? 디어 우아하 아 아 이거 청록세 또 가지고 오는 거구나 어? 아! 아! 문이 닫혀요! 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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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썩을 게임을 만나 이거? 청록세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구나? 어디 갔나 했네 어허허허헣 어헛! sod Ổ악 어허헛헑 어허허허헣 악랄한 게임이네 악랄한 게임이야 됐어 이제 하는법 알았으니까 어디지? 어디야? 그러면 빨리 밖으로 나와서 청롱새빛을 연결을 해야된다 어? 되있는거야? 감사해요 헉! 되있나봐 그래 양심이 있네 애가 없구요 자 초록색 꺼져 자 초록색 꺼져 오비캠비 티어 우다 운디르 넌달 티어 우아 오비캠비 오비 더비 오비캠비 오디르 넌달 오디르 넌달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아 까먹은게 아니고 화가나서 그래요 아 까먹었겠니? 롯덴마트 오픈 오비캠비 롯덴마트 오픈 화가나서 그래 롯덴마트 오픈 한마디 오도록 했어 롯덴마트 오픈 롯덴마트 오픈 한글자막 by 한효정